오늘의 헤드란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기경보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높이고 백신을 긴급 투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후구진이 보행자의 건널목 사고를 막기 위한 3중경보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행자에게는 시각과 청각은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운전자에게도 바닥경보를 통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이 오거나 얼음이 오는 겨울철에는 낙상 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평균 10%포인트나 많이 일어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이틀 사이에 연달아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축 방역심의회를 열어 방역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우농가 입구입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이라는 표지와 함께 출입금지 푯말이 붙은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2인 1조의 방역 통제 요원들이 인근을 지나는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을 일일이 통제했습니다. 농장을 출입해야 할 차량에 대해서는 입구 도로에 설치된 간이 검역구역에서 바퀴를 비롯한 차체 전체를 소독합니다. 운전자와 조사 요원들도 온몸은 물론 신발바닥까지 소독해야만 농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도 가축 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위기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해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에는 구제역 광역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긴급 백신 접종 개혁을 세우고 우선 1단계로 안성시내 소, 돼지 전체에 대해 백신을 긴급 접종했습니다. 2단계로 이천 용인 평택 등 인근 6개 시군, 마지막 3단계로 경기 지역 일부와 충청 지역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첫 구제역 발생 장소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구제역 NSP, 즉 감염 항체가 검출돼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의 소, 돼지 등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경기도 안성 구제역 농가에 들어갔던 차량이 충청 지역 20여 개 농가에도 출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성과 접한 충청 지역은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백신과 방역이라는 창과 방패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타가려는 농장주들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잘 흔들으셔야되고 목에다가 2시 정도 목에다가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2주 넘은 충청 지역 소와 돼지 전체에 긴급 접종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100% 할 수 있도록 지금 조합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 농장 주변으로는 소독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농장 안에 바이러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꼼꼼히 약을 뿌립니다. 특히 이곳 천안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옆 동네 구제역 소식에 화장실도 만 편히 못 갑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불안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더욱이 안성 구제역 농가에 갔던 차량이 충남과 충북 지역에도 들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10여 개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 지점 운영 시간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우리 천안시하고 연접해 있는 안성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성 지역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돼지 375만 마리를 키우는 충청 지역. 마땅은 안성에서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북 고령군 다사면 호촌 일대에서 AI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 당국의 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8일 호촌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료가 채취된 주변 지역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예측하는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새 도려지인 부산 울숙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편집 판정됐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에 내린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에 대한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러나 항원이 검출된 울숙도 일대에 대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찰 활동과 소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길을 걷거나 건널목을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이른바 스몬비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보행자들에게 삼중으로 경고를 보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4차선 도로. 스마트폰을 든 보행자가 건널목에 다가서자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뜹니다. 동시에 도로 위에는 경고 이미지가 나타나고 요란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보행자의 건널목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된 삼중 경고 시스템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물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진동으로도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동시에 위험을 알립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인식한 뒤 차량이 건널목 30m 앞에 접근하면 바닥에 경보 등을 작동시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더니 차량의 83% 이상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 전과 설치 후의 효과는 6km 정도 평균 속도가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약 20% 정도 속도가 줄은 것을 확인했고요. 그만큼 운전자들은 확실히 인식을 하고 나서 속도를 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9%가 길을 건널 때 발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걷는 이른바 스몬비족이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상황. 연구팀은 앞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에 직접 알림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에 대한 위험 경보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Y10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적수가 손상돼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웨어러블 손 로봇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연구팀은 딥러닝을 사용해 착용형 손 로봇의 의도를 예측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 로봇 시스템은 안경을 통해 주변 장면을 촬영하는데 사용자가 물체를 향해 팔을 뻗으면 팔의 움직임과 물체까지의 거리 등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가 의도하는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실제로 척수 손상 환자가 이 로봇을 착용했더니 커피를 마시고 스스로 물건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물체나 손이 다른 사물에 가려지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TV와 IPTV 그리고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이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채널이 제외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전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무 송출 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종편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길거리나 집에서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인들이 낙상사고로 다칠 경우 뇌손상이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낙상사고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 12만 6천명이 낙상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낙상사고로 입원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절반가량이 2주 넘게 입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사고 입원율도 높아집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입원율이 60대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넘어질 경우 뇌나 척추를 다치거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철에 추우시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빼고 활동하시더라면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시는 일은 예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굳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올 경우 경사진 도로나 지면이 불규칙한 도로 등은 가급적 우회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 수 있으므로 매년 시력검사를 하고 시력조절에 적합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집안을 환하게 조명하고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당뇨병 환자 가운데 한 병원을 오래 다니는 환자보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가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의대와 단국대 공동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5만 5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대비 방문 의료기관 수가 한 곳 많을수록 사망률이 평균 1%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 대상자 중 16%가 사망했는데 사망자의 의료기관 방문의 수 대비 방문 기관 수는 평균 19곳으로 생존자의 13곳보다 6곳 더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당뇨병 환자가 새로운 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복 처방 위험이 올라가 사망률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 어제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덮치면서 대대적인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미세먼지 사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보해 방콕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덮친 방콕시의 스카이라인이 온통 뿌연 먼지로 뒤덮여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학교에선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하나 둘 씩 교훈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낮 정오를 기해 방콕시 관할 학교 전체에 대해 휴교령이 내려짐에 따라 학생들이 서둘러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대상 학교는 모두 437곳입니다. 방콕 당국은 시내 39개 지역이 대기오염 관리 지대로 선포될 만큼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져 학생 보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주말에 상황을 다시 점검한 뒤 휴교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국 총리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카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계절적 요인에다 바람까지 불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초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물대포와 물폭탄, 인공 강후까지 동원하며 대기질 개선에 안간힘을 쏟아온 방콕 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뾰족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9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화두였는데요. 이 전시회에서 국내 대학원생들이 자체 개발한 로봇용 자율주행 솔루션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온 해시 사이언스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곽인범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